아 형 몰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그럼 대체 뭐냐고 나 대표잖아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강서준인데요 강서준 국에 사라졌다는데 강서준 씨 성수 탔나봐 괜히 이제 어쩌냐 나 당분간 여기서 집콕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이 살 세입자 구하는 중이었잖아 철대주모 굿모닝 나랑 영화 볼래? 나 맨날 혼자 심심하단 말이야 전생에 강아지였어 요리사, 디덤식, 뭐 그런 거 봐 공짜돈이 싫어해서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안돼 쟤 열방 아니냐 뭐야? 강서준은 왜 너네 집에서 찾아? 안녕하세요 저 서준이 형 매니저인데요 제가 여기 사연이 많은데 뭐 어떻게 아시고 너 이미 친해보인다 너 이미 친해보인다 형 그래도 바운더리가 죽은 사람이야 맘한테는 안 그래 플로팅이 습관이 던데 나? 내가 언제? 한지요 요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미안 습관이라서 뭐 이런 습관이 다 있어 뭐 이런 습관이 뭐 이런 습관이 뭐 이런 습관이 뭐 이런 습관이 지금 영상에서 찾아온 시작 여기에 몇 가지 습관이라서 뭐 이런 습관이